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후선지자 또는 소선지서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먼저 열한기서의 저자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나선지자의 사역 시기를 초기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나선지자는 여로보암 이세왕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왕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잃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한기서 14장 25지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요나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비교적 초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시기를 추정하면요 주전 793년 경우로부터 753년 경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선지가 시대적으로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전환점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왕들과 국가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왕실에서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열한기 상하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이 저희들에게는 소선지서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선은 참 특이합니다 요나선에 나오는 내용은 전 선지자들처럼 활동한 내용이 이야기체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 요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요나서가 엘리아, 엘리사 선지자 같은 전 선지자 시대로부터 후 선지자의 소선지자 시대로 전환하는 그 연결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를 주전 753년부터 793년에서 753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약 30여 년 전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부터 모든 서민의 일이기까지 악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주의 정책을 폈는데요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국들에게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조병호 박사님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마을 공력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욕을 한국 국민들이 거의 눈치채고 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아수르는 점점 주변 나라를 점령했고 점령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민족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 식민지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술단 3세라는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가운데 요나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성음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항구인 요파를 중심으로 동쪽에 니누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다시스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값을 주고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가 거의 파손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말대로 해겠고요 요나가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시의 형태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내게 되는죠 역사학자인 요세프스 1세기 2세기 당시 활동했던 요세프스는 육사인이라고 하는 니누에 근처의 해변이다 그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요나는 큰 성읍이었던 니누에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143년에 레이아드라고 하는 학자가 니누에를 탐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고대의 니누에의 주변에는요 이 니누에 말고도 다른 두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카라 또는 듀사로켄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합쳐서 니누에의 수도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의 킬로미터로 따지면 90킬로미터 이제 둘레가요 그리고 마일로 따지면 55마일 정도 나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이죠 둘레가 55마일이기 때문에 지름이 약 30킬로미터 또는 17마일 정도였습니다 관통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나가 이 도시들을 관통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네 애가 무너질 것이오 요나의 성격상 간절함으로 외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빠른 걸음으로 지나면서 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굵은 배엿을 입고 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역사심이 있었겠지만 역사적인 측면에 발견된 인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요나가 니누에를 방문하기 전인 763년 BC 763년경에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규모의 역병과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일식과 역병을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했죠 두려워했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하셨는데 그런 시점에 요나가 빠른 걸음으로 외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대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에 가면요 이제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포악한 정치를 폈던 그 니누에가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요나가 아주 싫어하는 장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구를 통해서 니누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략적으로 요나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요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라, 사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열사마자 우리는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요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장 7절에도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걸리게 되었고 요나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사흘 동안 깊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의 백성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박농쿨을 자라기도 하시고 벌레를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중에 한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노예들을 수송하면서 온갖 무자비한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노예들을 학대했고요 병든 노예들은 서슴없이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야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잠자던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무서운 폭풍이야말로 자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배는 구사일생으로 정말 다행히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길로 배에서 내려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을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이래에 바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다 이 찬송을 가사 가사마다 한 절 한 절 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봄은 요나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송종해서 큰 폭풍으로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사건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직접 언급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본문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가 설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설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할 때 서기원과 바리세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증명할 만한 evidence 또는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에게 회개를 외친 것처럼 나 또한 회개를 외쳤고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속이 배 속에 내려갔던 것처럼 나 또한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인데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인데 역사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인 내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대에 이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꾸짖을 것이다 정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살았던 요나 자신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수로 엉서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달아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뤄가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롱으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의 굉장히 화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는 니누의 전체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심판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니누의를 용서하셨군요 이제 제 사명을 다했으니 저는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니누의 사람들이 지옥불에 타죽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말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분노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 재앙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초두에서 언급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니누의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니누의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악독의 원어 표현이 바로 라아였습니다 즉 니누의 악독이라는 표현과 요나의 성냄, 요나의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함을 오히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음 4장 11절이죠 이 큰 성음 니누의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내가 있나니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냐게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니누의 사람, 아수의 사람들은 잔인하기 그지없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니누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나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생각나게 하며 이스라엘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창대라고 하는 학자분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빙스턴은 스컬랜드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섬유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이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서는 라틴어 문법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 일을 했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했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앤더슨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요 21살 때는 중국의 의료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변에 마아펫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주 외쳤다고 해요 아침에 해가 비칠 때 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그곳에 선교사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광대한 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페 선교사가 가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수많은 천 개의 연기가 피어나는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보고 도전했고 리빙스턴도 마침내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엄청난 특권을 보았다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겸손히 믿었다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구원사에게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내 삶을 그분께 드리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0년에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서양인들을 만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6년을 보내고요 잠시 영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유행과 연구 Missionary Travels and Researches in South Africa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빙스턴은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다시 복음전도에 전념을 했는데요 7년 이상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원주민에게 잡혀 있거나 아니면 죽었다라는 소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71년에 뉴욕 헤럴드라고 하는 미국 신문사에서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스탠리는 우여곡절 끝에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서 리빙스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리빙스터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혹시 리빙스턴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삶과 책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이나 영국에 돌아가셔서 치료도 받고 평안하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리빙스턴은 곰곰하게 생각하다니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되시는 분 한 번 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리빙스턴은 1873년에 5월 1일 침대에서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유골은 월스미스터 사원에 그리고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선교, 저희들이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선교 30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캠페인을 마쳤는데요 보시는 도표는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던 이미지입니다 2024년 이론24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UPG, Unreached People Group이 약 7246개나 되는 민족들이 있다는 통계이고 UUPG,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이 약 3175개나 되는 민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UPG는 기독교 인구가 2% 이하인 민족입니다 왜 2%인가 하면 기독교 자생력이 가능한 수치가 2%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7천여 개가 넘는 것이죠 UUPG는 그 지역에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없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 그 민족들이 무려 3천 개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닌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닌우에도 UUPG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닌우에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물질로 또 직접 선교지에 방문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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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